행정안전부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충북도 등 4개 시도 합동추진단은 올해 출범을 목표로 명칭 변경이라는 조건 이행에 나섭니다. 송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도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한 특별지자체가 올해 중 설치될 예정입니다. 4개 시도지사와 의장들이 지난해 초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 합동추진단을 구성한 지 1년여 만에 행정안전부가 충청지방정부연합규약을 조건부로 승인한 겁니다. 전국에서 특별지자체 설치가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4개 시도가 결정한 충청지방정부연합이라는 명칭 중 지방정부라는 용어는 헌법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혼선이 우려돼 오는 11월 말까지 변경하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 합의를 통해 대체명칭을 결정한 뒤 9월 각 시도의회에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명칭 변경권에 대해서 충분한 저희도 설명을 드리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설치되면 규약에 따라 초광역 도로망과 철도망 구축, 지역기업 인재육성 등 21개 공동사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정부사업 공동대응과 공동사업 발굴로 타 지자체 대비 규모와 지원금 차원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특별지자체 출범은 충청권을 일일생활이 가능한 대도시인 메가시티 구축을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충청권 4개 시도의 메가시티의 출발이, 시동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광역 시도의 협력과 또 노력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수도권 거대화 대응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가 순조롭게 마무리돼 제 역할을 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은규입니다.